여러분 안녕하세요. 쉬미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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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요. 반가워요. 여러분 모두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저는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빈 마이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수다를 한 번 털어보려고 해요. 노이즈가 들어갈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거 좌우 구분 안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거죠? 습관이 됐나봐요. 블루에티 쓸 때 맨날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다보니까 이거 쓰는데도 빈 마이크 쓰는데도 자꾸 이렇게 되네 몸이. 습관이 참 무섭죠? 제가 지난 영상에 스피트 페인팅을 올렸는데 다들 보셨죠? 안 보셨으면 이거 다 보고 그거 보러 가세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제 스피트 페인팅 영상들이 제 영상들 중에 조회수를 많이 차지하는데 많은 조회수를 차지하는데 다 노란 딱지에 걸려서 너무 슬프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은 도란 딱지가 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또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보니까 예전에 올렸던 스피트 페인팅 영상들에 도란 딱지도 다시 풀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슬퍼하는 걸 유튜브에서 알아챘나봐요. 여러분들 이제 여름휴가 슬슬 가셔야 되잖아요. 맞죠? 다들 어디로 가시나요? 저는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바로 다음날인 내일 친구들이랑 같이 부산에 놀러가기로 했어요. 부산에 1박 2일로 1박 2일로 놀러 갔다 오려고요. 일단 부산에 해운대가서 해리단길이라고 있대요. 해리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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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단길에 가가지고 소품샵 구경하고 또 점심 점심 먹고 또 예쁜 카페 가고 숙소 숙소 가서 에어비앤피로 숙소를 예약해놨거든요. 숙소 가서 집 내려놓고 이제 부산에 또 워터파크가 새로 생겼어요. 어? 이름 뭐였지? 어? 글러디오시 뭐였지? 어쨌든 워터파크가 생겼거든요. 난 지금 찾아볼게요. 잠깐만요. 글러디오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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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러디오시스라는 워터파크가 새로 생겼거든요. 이제 오후에는 놀다가 숙소에 집 맡기고 집 놔두고 워터파크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거라서 이제 워터파크 간다고 제가 또 수영복도 샀거든요. 수영복도 사고 뭐 이것저것 많이 샀어요. 너무 설레요. 빨리 가고 싶어요. 당장 내일 출발인데 이제 이거 찍고 수영 갔다가 와서 수영 갔다 오면 집에 도착하면 밤 10시 반쯤 된단 말이에요. 그때 돌아와서 짐 싸려고요. 여러분들은 여름휴가 어디로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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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은 핀마이크를 이렇게 조금 옮겨 잡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옮겨 잡고 옮겨 잡고 옮겨 잡고 옮겨 잡고 옮겨 잡고 옮겨 잡고 소리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옮겨 잡는 게 나아요? 아니면 손을 깨고 이렇게 말하는 게 나아요? 아무튼 그 워터파크 갔다가 이제 다시 숙소로 돌아올 때는 저희끼리 웹센터 가가지고 해삼이랑 멍게랑 멍게랑 개불 같은 선물들을 사들고 숙소로 돌아가기로 지금 계획해놨어요. 여러분들 제가 MBTI가 ENFP ENFP거든요 ENFP ENFP 제가 MBTI가 ENFP인데 어 진짜 계획을 여행 갈 때 계획을 진짜 제가 못 짜요. 그래서 이번에도 친구들이 친구들이 같이 가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여행 계획을 진짜 잘 세우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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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친구가 계속 단체 카톡방에다가 우리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저거 하자 해가지고 표 같은 거를 스케줄 표를 만들어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친구는 MBTI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J 읽어요.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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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런 친구 덕분에 편하게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소리 이번에 놀러 갔다오면 그것도 영상 찍어가지고 브이로그로 해서 브이로그 ASMR 올려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노란색 원피스 다시 원피스 입고 지금 빛마이크 쏘다 영상에서 남자친구랑 같이 경주여행 갔다 온 거 브이로그 ASMR에서 올려드린다고 했었는데 제가 제가 아직까지 안올리고 있죠? 그 이유는 남자친구랑 한테 좀 크게 다 떴어가지고 그 영상을 그 영상을 올릴 수가 없었어요. 사실 아직도 그 영상은 올리지 말지 모르겠어요. 대신 이번에 친구들이랑 같이 이번에 친구들이랑 같이 이번에 친구들이랑 같이 손을 떼고 제가 휴지심을 가지고 왔어요. 휴지심. 이 빛마이크를 휴지심 안에 넣어서 이제 휴지심 입구에다가 대고 말을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아까 전에 테스트를 들어봤는데 뭔가 동굴 속에서 말하는 것 같이 동굴 속에서 말하는 것 같이 들려서 은근 그것도 팅글이 있더라고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넣었어요. 지금 이 휴지심 안에 마이크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마이크가 제가 들으면서 들으면서 알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녹음되고 있는지 모르겠네. 지금 이 제가 들으면서 들으면서 알 수가 없어가지고 녹음되고 있는지 모르겠네.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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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칠가칠 가칠 소리 어때요? 제가 또 이 그냥 요지심 그냥 요지심은 조금 심심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겉에도 한번 그림을 그려보려고요. 저 그림 진짜 창 잘 그려요. 어떻게 그려야 되지? 일단 하트를 그려볼게요. 하트 하나 더 이번에는 사인펜으로 안을 색칠해 볼게요. 이게 지금 제가 똑바로 안 보고 해서 이상한 거지 실제로 제대로 하고 하면 잘해요. 뭐 그려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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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다. 별을 그리자. 쫙쫙쫙. 헤이. 쫙쫙쫙쫙쫙쫙. 쫙쫙쫙쫙쫙. 쫙쫙쫙쫙쫙. 츙쫙쫙쫙쫙쫙쫙쫙. 축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 소리가 잘 들리고있나? 에러 모르겠다. 네,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소리 조금만 해볼게요.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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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도 여러분,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